아 거기다 해도 되지만 이거 이제 봐봐 모양을 봐봐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모양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녹색을 맞추는 거에요 바퀴를 넣으세요 녹색을 맞춰 녹색이 보여야 돼 저 동그라미 안에 녹색이 보여야 돼 봉 넣어 탁 맞췄어 녹색 들어갔어 거기도 넣어 이제 뒤로 돌려 그 다음에 얘는 작동의 원리가 빨간색 불빛을 이 코드를 인식하게 해야 돼요 코드 블록 갖고 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빅인 이라고 생긴 거가 필요해 빅이 아 시작하기에 처럼 생긴 게 필요해요 아 그거 시작이야 끝인데 엔든데 엔드 끝 빅인 일단 끝도 필요해요 끝 아 아 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생긴 거 화살표 그렇지 그 다음에 너가 이 이거 빅인 하고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야 이 사이에다 뭘 넣을래 무슨 코드를 넣을래 일단 앞으로 한건 가볼까 그건 아니고 앞으로 한건 가볼까 앞으로 한건 가는거 코드 찾아봐 앞으로 한건 가볼까 앞으로 한건 찾았어 이거 앞으로 한건 가냐 그럼 이제 맞춰봐 아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얘 바코드 있지 얘가 지금 빨간거리고 너 마트에서 이거 바코드 인식한거 봤지 띡띡띡띡한거 인식시켜 줘 한번에 한개씩 멀리 약간 떨어뜨려서 아니지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얘를 가지고 인식시켜 얘를 움직여 가지고 고개를 숙여봐 얘 얘 이 빨간거 빨간거가 여기 지금 바코드 여기 있지 어디 어떻게 할래 바코드 아니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됐어 이렇게 하면 실행을 시키면 얘는 어떻게 갈까 앞으로 한건 가볼까 어 눌러봐 우와 앞으로 한건 엄청 빠르게 가네 이제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다시 한번 더 눌러볼까 얘가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눌러봐 오오 그럼 얘는 계속 그거 기억하고 있네 치솔은 어떻게 해 치솔은 없는거 같아 다른 명령을 주면 될 거 같아 응 다른 명령 어 다른 명령 찾아봐 하나 더 할거야 응 하나 더 뭐 할거야 응 가져와봐 뭐 많이 붙였네 리피트는 반복하는건데 반복하는건 없잖아 일단 한개짜리 불럭만 해 소리 어 소리도 낼까 응 다시 한개씩 인식해봐 한개씩 한번에 한개씩 그렇지 그치 좀 밑으로 내려서 됐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제 뭐 어떻게 명령할까 얘가 어떻게 실행할까 봐봐 코드 봐보자 어떻게 됐어 코드 시작해서 앞으로 한강 소리를 내고 끝내 그럼 앞으로 가보자 오 소리를 냈다 어 괜찮아 한번 다시 더 해보자 한번 다시 다시 놀라봐 오 소리를 냈다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제 나 이거 한번 더 하고 싶어 그거는 반복할 때 쓰는거야 그건 안쓰면 좋겠다 지금 말고 반복하는거 반복하는거 반복한거 해보고 싶어? 응